우리가 이렇게 통화하는 거 아닌지 미리 전해지는 않나요? 아니 난 절대! 나도 아니거든? 우리 직장인들이 월요병이 있잖아 우리도 약간 월요병이 생겼었어 오빠 생겼었어? 어, 아니야 난 그럼 3주에 누군가를 꼭 만나야 될 것 같고 누군가를 꼭 커플을 이뤄야 될 것 같고 아, 난 솔직히 별로 예쁜 거 모르겠어, 누군요 분위기가 어떻게 소리지? 못해 우와, 해양경제 조금인데 해양경제... 김정은 고마워해, 나한테! 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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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이거는 커플이 때문에 손을 다는데 누군가 봐도 저희들이 때문에 우리가 손 잡는 거야 나도 저렇게 설렐 때가 있었지 아, 그럼 뛰어야 되냐? 아, 그래서 뛰어야 되냐? 어, 어? 뛰어야 되나 봐 아, 쳐서 뛰어야 되나 봐 아, 쳐서 뛰어야 돼 미켓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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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옷을 갈아입으세요. 옷을 갈아입으세요. 저는 그냥 해도 예쁜 것 같은데요. 안 들어가지? 안 들어가지? 이거 안 잡는 것 같은데. 아 그래 샌날처럼 샌날처럼. 감사합니다 형. 형 밖에 없어요. 피! 창! 됐어? 물을 멍게도 하는 날인가? 예스! 예스!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어디로?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어디로 가요? 저거 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진짜 너무 웃겨. 진짜 너무 웃겨. 진짜 너무 웃겨. 아 어떡해. 저 돌 때문에 우리가 지금 손 잡는 거야 그러니까. 저 한 커플 때문에 우리 다 손 잡고 걸었어. 네 오랜만에 손 잡고 좋은데. 지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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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옥.